오늘은 8년차 친구랑 놀아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산업집인데 진짜 존맛탱이에요 그치 존가? 좋아하는 아이스페너도 먹고요 좋아하는 빵도 먹었습니다 치플레라고 아시나요? 여기 더현대에서 오픈런해야지 먹을 수 있는 부위를 낸 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시호빵 생크림인데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당연히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내가 요새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거든 누구? 바다노스? 아니 말고 말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루미큐 팔리갈리 했습니다 와 진짜 눈빛이 오늘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얘가 바람 막아주면 덜 춥다고 이러고 가고 있어요 친구 배웅해주러 고토 왔는데요 캐리커트 그려주는 게 있어서 그려봤습니다 어때요? 귀엽댕 타코벨 첫 경합 해봤는데 진짜 건강한 햄버거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제 연휴처럼 떠나가네요 출발해요 이번에 제가 새로운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아리 후배 만났어요 영상이랑 자기가 보는 시야랑 똑같다고 신기해해요 빵을 부수는 건지 자르는 건지 모르겠네요 왜 제 친구들은 매번 클로즈업을 해제는 걸까요? 비포? 애프터입니다 맛있게 먹어줄게요 성수 구경도 좀 했어요? 저는 카페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강아지의 유무입니다 귀여워! 성수에서 사마페인트 팝업하고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예약해둔 템버린시 팝업 다녀왔고요 아 또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저만 띵 체력이 도무지 안 돼서 저는 얼른 집에 갑니다 여러분 월요팀입니다 출근해요 점심시간은 제육볶음 먹었어요? 유진님 맛있게 드세요? 오랜만에 눈에 보이는 영양제 다 집어서 한 번에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장 이슈가 생겼어요 페레로 루시아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입니다 맛있네요 너무 잠이 와서 같이 양치하러 나왔어요? 약간 월급 좀 도둑이 된 기분이랄까? 잠이 도저히 안 깨서 씹을 것 좀 샀습니다 저녁은 치킨 시켜 먹고 싶은 거 꼭 참고 루테리아 가서 치파이 먹었어요? 책 보지도 않을 거면서 밥 먹을 때 펼쳐놓는 거 뭔지 아시나요? 오늘은 피부관리로 하루를 끝냅니다 파이어팅입니다 출근했어요? 유진님이 아이폰 14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고 자랑하시네요 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페이타임입니다 친구가 재밌는 뉴스 보내서 한 번 따라 찍어봤어요 저희 회사 퇴근 잘 시켜줍니다 야무지게 칼퇴하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닭 웅 먹어주러 갈게요 출근해요 엘리베이터에 주인 없는 신발이 한 짝 있네요 한초 비스무리한 과잔데 유진님이 제롱 부려주세요 근데 저도 이 생각 똑같이 한 게 진짜 소름입니다 이제부터 유진님 자리는 제 겁니다 점심은 컵밥 리조또 먹었는데 편의점 치고 상타칩니다 맛있어요 점심에 스타벅스 먹으러 내려왔는데 사이렌 오도가 터졌어요 K 직장인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사랑 간식만 사기 그래서 고양이 간식도 하나 샀어요 유진님이 사줘서 더 맛있네요 퇴근하고는 서울 올라온 엄마랑 데이트해요 오늘 하루도 길었습니다 목요팅입니다 벌써 일요일이 끝나가네요 저의 간호를 위해서 어머님이 와 계시는데 냉동고를 털렸어요 대신에 깨끗해졌어요 편의점에 커피 사러 갔다가 맘이 바뀌어서 바로 앞에 있는 커피집에 갔어요 전 엄마랑 왔으니까 비싼 거 마셔요 토요일 점심은 냉면 먹으면서 지구우락실 봐요 저희 엄마 최애 예능이에요 엄마가 만들어준 카레 먹으면서 나쁜 엄마 정주행하고 다음날 아침은 유부초밥 먹고 나가서 협찬 사진 찍어요 엄마랑 노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월요일인데 다들 월요팅 하세요 출근해요 모닝 유진님이 간식 챙겨주셨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 점심으로 먹고 시간이 남아서 어뮤즈 팝업 다녀왔어요 네 저녁은 엄마가 소고기 덮밥 해먹으라고 해서 소고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가 해주고 간 양파볶음이랑 같이 소고기 덮밥 해먹었어요 한강뷰 봄에서 출근해요 점심은 각자 집에서 쌓아온 점심밥 먹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네요 일하다가는 엄마 좋지 오늘은 유진님 친구 소개받아서 같이 저녁으로 삼겹살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다들 수요팅 하세요 출근해요 오늘은 날씨가 좀 안 좋네요 간식도 먹어주고요 밥도 먹어줍니다 제가 오이징 좋아한다고 하니까 유진님 집에서 오이징이 이만큼이나 가져가셨어요 오늘은 밥 먹으러 하면 돈 사여 왔어요 하지만 오늘 끝나는 말이에요 제 브이로그 따라하는 선임님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아세요? 제가 다이어트해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올 31일까지만 판대요 음... 진짜 얼그레이랑 초코맛이고요 위에 올려진 춘식이 초콜릿은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졸면서 했습니다 네 저는 퇴근합니다 뭐 타고 가냐면요 믿음 타고 가 강남가요 원데이 클래스 들으러 갑니다 이번에 협찬으로 갔다 왔어요 어때요? 좀 소질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혼자 다녀왔는데 사실 같이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은 작업이긴 해요 이렇게 박스를 달랑달랑 들고 오늘은 나름 일요일이라고 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일기랑 책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 기존에는 동네 카페인데 네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일 빠르게 커피만 마시고 결국 나왔습니다 시끄러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먼저 공원에 앉아가지고 영상각 뽑으면서 책 읽으려고 했는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서울은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책 읽고 아는 동생이 오늘 집에 와서 야식으로 맛있는 거 시켜 먹었어요 여러분 월요팅 하세요 출근 안 해요 오늘은 대체 휴무 날이거든요 미팅 갔다가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요 서울은 한강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상수라는 동네를 처음 가봤는데 되게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불금 보내세요 출근해요 오늘은 재택근무라서 근처 카페를 가서 일을 합니다 밥 먹을게요 밥 먹는 거 찍어야 미친 빠트렸어요 다행히도 괜찮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다가 노트북이 꺼져서 충전기를 찾았는데 제가 충전기를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PC방에 와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진정한 디지털 로마드 아닌가요? 오늘은 뿌리가 자라한 이슈가 있어서 염색하러 가는 길입니다 티셔츠 예쁘죠? 염색도 하고 머리색이랑 비슷한 라멘 먹으러 왔습니다 차주 엄청 큰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민망해서 카메라는 못 쳐다보고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하나 사고 돌아가는 길에 지갑 떨어뜨려서 누가 주워줬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 아니면 도저히 본가에 내려갈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짐 싸서 10년 버스 타러 가는 중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서프라이즈로 갈 겁니다 다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부산 가요 프리미엄 우등 버스 처음 타는데 되게 편하고 좋네요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에 겨우 도착했어요 진짜 눈이 안 떠져요 부산 지하철은 서울에 비해서 되게 좁아요 맨날 엑스포부터 있어요 돌아가자마자 잘 준비하고 일어나자마자 밥 먹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에요 냥입니다 나름 둘이 있을 때는 애교 되게 많아요 음 귀여워 색깔이 조금 어두워서 카메라에서 항상 그림자로 인식해가지고 뚜렷하게 나온 영상이 잘 없어요 이것도 좀 흐리멍뚱하지 않나요? 부산에 왔으니 회를 먹어줍니다 참고로 부산 사람들은 회 한 점씩 안 먹어요 저희 아빠 회 쌈 싸는 것 좀 보세요 사실 저 냥이 보러 부산 와요 애교 만점이에요 둘이 있을 때만 아 그리고 가끔 대화도 한답니다 가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일까지 잘 쉬어 봅시다 아침부터 미용실 갔다가 간단한 커트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저는 피자 먹었어요 저 갈릭 디핑 소스 중독자거든요 셀카드 한번 찍고요 참고로 뒤에 튤립은 모형입니다 간다고 하는 말을 알아들어서 가지 말라고 앵앵 울고 이쁜 척 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이러면 어떻게 가지매 오늘은 동생이 역까지 데려다 줬고요 온천천히 비 오는 날마다 이렇게 넘칩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사람 진짜 많네요 자리가 없어서 잠깐 앉았다가 입속으로 올라가요 아 그리고 눈썹 털색했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저녁을 안 먹어서 달걀을 사왔는데 거기다가 담아서 섞어주고 이렇게 잘 발라줍니다 탈색하는 동안에 가지고 온 계란도 야무지게 먹어주고요 하나 둘 셋 짜잔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여러분 월요팀입니다 출근해요 요즘에도 회사 가서 사과 깎아 먹어요 아침 챙겨 먹어야지 뭔가 마음이 편해요 저희가 캠핑비라고 2만원씩 주는 게 있는데 월말 돼서 생각나서 오늘은 맛있는 걸 먹어볼 겁니다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오늘 유진님 출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루종일 회사가 너무 조용해서 슬프더라고요 퇴근해야지 퇴근하면서 패션 팝업 여러 개 구경 갔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그재그 팝업도 하니까 한번 구경 가보세요 날씨 너무 좋네요 오늘 집 가서 뭐 안 시켜 먹으려고 밖에 진짜 한참 돌아다니다가 들어갔는데 결국 마라탕 시켜 먹었어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죠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출근해요 오늘은 플렉서블 타임즈 적용해서 11시에 갑니다 제삼촌이 1층에 도착하셨다고 해서 내려갔더니 빵을 사주셨어요 회사 냉장고에 무알콜 백주 있는 거 실화입니까? 어제 마라탕을 만회하기 위해서 닭가슴살 먹습니다 커피 사러 왔어요 오늘 커피 머신이 술이더라고요 만주 잘 먹었습니다 제삼촌 오늘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던 거 같아요 오늘은 다른 분이랑 일을 마저 했어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같이 여의도 한몫 편에서 칠릉이도 쳤어요 진짜 깨쟁이 친구들이랑 노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얘 왜 이래 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틀 남았어요? 저희 힘내봐요 안녕하십니까